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하정 잔팀입니다. 2020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1학년 9월 22번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번째 22번 내용은 어떤거냐? 내용이 좀 생소롭고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개인의 어떤 문화적 경험이 학습에 영향을 끼친다라는게 큰 어떠한 전체적인 글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22번 문제는요.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어법문제뿐만 아니라 어휘, 빈칸도 굉장히 많이 나왔구요. 사실 22번 문제가 앞에 21번부터 24번까지 가장 많이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22번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봐야 돼요. 자 먼저 어법부터 먼저 챙겨볼까요? functions. 일단은 이 func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법, 시험문제 나온거부터 제가 체크하구요. 그 다음에 어휘문제로는 within하고 그 다음에 complex가 나온대요. complex가 바꿔서 나왔습니다. 복잡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sophisticated나 아니면 intricate라고 하는 단어. 전부 다 복잡한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function이라고 하는건 동사로 어떤 기능을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복잡한 그러한 이 within이라고 하는게 뭐죠? 바로 뭐뭐 내서 라는 그런 뜻이죠. 복잡한 발달, 형용사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 또 신체적, 사회적, 또 문화적인 어떠한 체계 안에서 기능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즉 학습자라는건 아주 단순한게 아니라 복잡한 발달적, 또는 인지, 또 신체, 사회, 문화적인 어떤 체계 내에서 그 기능을 한다. 자 연구와 그 다음에 그 이론인데요. 이때 이 from이라고 하는건 뭐로 붙어져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diverse가 various로 바뀐 어휘 일단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diverse라고 하는건 다양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field라고 하는건 분야죠. 다양한 분야에서 나온 어떤 연구와 그 이론은 얘가 주어가 복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have contributed to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여하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contribute가 기여하다라는 것을 다르게 냈습니다. 그게 바로 led to, 초래하다, 또 result in 역시 똑같은 거고요. bring about, 또 brought about이죠. cause, induce, trigger. 이거는 여러분 거의, 물론 시험은 두개 나왔어요. result in 하고 brought about으로 바꿔서 냈습니다. 그 시험은 두가지로 나온건데요. 이때 앞에 나와있는 이 to라고 하는건 전치사에요.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그 이론은 뭘 기여했냐면 un-evolving understanding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evolving 또 체크해줘야죠. 이게 바로 어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어법이라고 하는 이발밍이라고 하는건 뭔가 우리가 발전하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understanding that 이 that도 시험 문제에 또 출제가 됐어요. understanding understanding 이 that이라고 하는건 즉, 이해라고 하는거와 이 that이라고 하는건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동격을 말합니다. 동격 동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뭔가 발전하는 이해라는거죠. 뭔가 어떤 어떤 성장하고 있는 이해 근데 그 이해라고 하는 that은 동격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모든 학습자가 grow, 성장하고 배우는건데요. 자 이제 여러분 빈칸이 하나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in 이하서부터 context까지가 전체가 다 빈칸이에요. 자 cultural이라고 하는건 문화적으로 되구요. define 이라고 하는거는 정의하다죠. 뭐 정의하다 라는 것들도 되고 뭔가 한정된 이라는 말도 되서 그렇죠. limited가 시험 문제 나온거에요. 또 바꿔서 아 이게 또 빈칸 또 바꿔서 또 됐습니다. 즉 문화적으로 한정된 방식 그 다음에 다시 또 in cultural define context가 나왔네요. 지금 in이 몇개 나왔죠? 두개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어 이럴 경우에는 두번째 in부터 하면 돼요. 문화적으로 한정된 이름하여 context 이 context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맥락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컨텐츠 하면 안되요. 컨텐츠는 내용이고 context라고 하는게 맥락입니다. 이 contents라고 하는건 내용 그 다음에 컨텐츠가 있어요. 그건 경쟁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컨텐츠는 형용사로 만족스러운이라는 형용사도 있는데 여기서는 맥락이래서 context가 됩니다. 즉 문화적으로 한정된 맥락에서 역시 문화적으로 한정된 방식으로 모든 학습자들은 성장하고 learn 또 배우고 있다는 점진적인 어떤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이해를 지금까지 그 다양한 어떤 많은 분야에 있어서 나온 연구와 이론이 기여를 해왔다 그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학습자들은요.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그 문화적 맥락에서 또 마찬가지로 한정된 그런 방식에 있어서 성장하고 배우고 온다는 것 그 일반적으로 그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여러 연구와 이론이 그런 이해를 지금까지 시켜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게 되면 아, 문화 정말 문화와 학습 우리가 성장하는 건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 라는 인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주제나 주장과 요지 찾게 되면 정말 실수할 수가 있죠.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while 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의미상 양보를 나타내요. 그래서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나와있는 share 라고 하는 게 그렇죠. 조심해야 되죠. 업법상 나오진 않았는데 시원은 좀 안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the basic brain structure and the process 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뇌의 어떤 구조와 그에 따라서 processes가 과정이죠. 우리 인간이 기본적인 어떤한 뇌의 구조와 과정 그런데요. 문제는요. as well as 가 이게 떨커덕 들어갔습니다. 이 as well as 라고 하는 건 뭐뭐 일뿐만 아니라 뭐뭐도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휘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fundamental입니다. 이 fundamental이 굉장히 중요하죠. fundamental이라고 하는 건 근본이 되는 뭔가 기본적인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fundamental experience 뒤에 어떤 게 나오냐면 search as 가 나와서 병렬이 걸린 겁니다. 즉, 다시 말해 가족과에 있어서의 relations 관계 이게 하나 a 가 되겠죠. 또 하나는 age related stage 즉, 나이와 관련된 단계 두 번째 병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end 가 나왔는데 end 그 다음에 many more things 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문에서는 things 가 안 나왔는데요.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many more 가 되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즉,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star search 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가족과의 어떤 관계 나이와 연관된 단계 뭐 그 밖에 더 많은 것들 처럼 처럼 이죠. 서체즈가 그래서 근본적인 또는 기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뇌의 어떤 구조와 그런 과정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란 말이죠. 사람들마다 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있죠. 또 나이에 따라 청소년 어린 유아 또 성년 나이에 따라 어떤 단계가 있을 거고요. 상당히 어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우리 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뇌 구조나 그런 과정을 우리 인간이 모두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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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여러분 마지막까지 굉장히 놓치지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ach of these phenomena 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왜 어법상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냐면요. 이 phenomena 는 단수명사 고요. phenomena 가 복수명사 합니다. these 때문에 phenomena 가 오는 겁니다. a 우리가 데이터면 데이터로 바뀌는 것처럼 a 로 끝나는 것들은 다 복수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의 그런 현상은 이란 말이죠. phenomena 가 주어가 아니라 each 가 주어 이기 때문에 동사도 단수인 is shaped 입니다. 여기가 어법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착각할 수 있죠. phenomena 를 복수로 보면 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각각의 일종의 현상은 is shaped by 바로 뭐에서 연결되냐 아 그래 다들 똑같이 할 수 있고 다 인정해 기본적인 경험도 비슷하잖아 그렇죠 하지만 이 뒤에 이것이 빈칸이 나왔죠 즉 개인의 정확한 경험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뇌구조도 과정도 또 어떤 근본적인 경험도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다는 건 결국 뭐예요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현상 각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개인들의 정확한 경험에서 이런 현상들이 각각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러닝 이하가 문장 넣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가장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러닝 이하가 문장 넣기 시험으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does not happen 이라고 하는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죠.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도 또 뭐가 또 나왔냐면요. 아예 여러분 러닝 부터 그 이하를 뭘로 서술용으로 잡으세요. 러닝 does not in the same way for all people 여기 그 다음에 because 이하 여기는 that's because 로 바꿨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요. people 뒤에 period 점 찍고 다시 because 자리를 that's because 로 바꿔서 어떤 문제 출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서술용도 서술용이지만 빈칸이 나왔던 거니까 여기 여러분 그냥 외우셔야 되죠. 문화적 영향력 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삶이 시작하는 처음부터 그것이 상당한 영향력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학습 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똑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가가 주장한 내용이 떨커덕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우리는 문화 없이는 살아갈 수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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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모든 사람이 속한 문화 그 문화에 속한 개개인이 다 아웃돼요. 처음부터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A라고 하는 우리 영숙이가 있습니다. A라는 우리 영숙씨. 이 A가 영숙씨 있고 스미스라고 하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난 시기는 똑같아요. 2001년 2002년 문제는 장소가 다릅니다. 그러면 장소가 다르면 그에 따라 문화적인 상황도 어때요? 달라지죠. 애시당초 처음부터 똑같이 된 건 아닙니다. 미국의 문화와 한국의 어떤 문화에 대한 내용이 결국은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문화적 영향력이 결국 태어날 때부터 삶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결국 학습이라고 하는 건 for all people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나와있는 the beginning of life 를요. 바꿔서 냈죠. 어떻게 냈나요? 그 옆에 보면 이니셜 라이프 입니다. 이니셜이 뭐예요? 초기죠. 그러니까 비기닝과 이니셜이라는 게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계를 볼까요? 결국 이와 같은 생각들 about 빈칸 입니다. 뒤에 떨어진 거 바로 the intertwining 그 다음에 of learning and culture intertwine 이라고 하는 건 뒤얽힌 거죠. 다른 말로 이것을 combination으로 바꿨어요. 샘들 combination 조합 또 connection 연결 correlation 상관관계 가능합니다. 다음에 learning and culture 학습과 문화라고 하는 거죠. 이걸 또 이런 식으로 바꿨죠. 문화적 맥락과 학습이라는 걸로 이렇게 해서 바꿔서 빈칸 문제로 다시 새롭게 재탄생 한 겁니다. 여러분의 이런 관계를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즉 학습과 문화 그 말은 문화적 맥락과 학습이라고 하는 그 얽히고 설켜 있다는 이러한 생각들은 지금까지 have been supported 이게 어떤 문제 또 마지막으로 나왔네요. 우리 support라고 하는 건 지지하다 뒷받침하다 지금까지 뒷받침 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뒷받침하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옆에 나와있는 뭐도 생각하다 다름아닌 강화시키다 라고 하는 reinforce 아니면 strengthen 이 단어 꼭 알아주셔야 돼요. 물론 intensified 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underpin 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제가 적을게요. underpin 이것도 뒷받침하다는 로 나옵니다. 올림포스 1 17강의 마지막 practice 3 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만큼 실제로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이 뒷받침하다 지지하다 이럴 때에는 강화시키다 와 또 underpin 이라는 단어를 꼭 알아주시기 바래요.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학습과 문화의 이 듀얼킨 이러한 이와 같은 생각들은 결과적으로 by research on many aspects 에스펙트가 어떤 측면이죠. 그래서 병렬 학습과 또 그것을 나름대로 발달하는 많은 측면의 연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지되어 왔습니다. 그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요지는 뭐냐면 개인의 문화적 학습 경험이 결국 뭐에게 전체적인 학습 영향에 끼친다. 그런 겁니다. 문화는 벗어날 수 없는데 그 속에 살고 있는 개인이 그 문화와의 경험이 학습에 영향을 끼친다. 자 제목문제 보게 되면 The influence of individual cultural experience of learning 그대로 되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다음에 어떤 부분으로 시험 문제 나왔는지 볼까요? 실제 이제 주제 문제와 그 다음에 요양 문제로 압축돼서 나왔습니다. 이 주제 문제를 보게 되면 The influence of individual cultural experience of learning 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on learning 부터 하면 되죠. 학습에 있어서 개개인의 문화적인 그러한 경험이 갖고 있는 influence 영향력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 주제 2는 어떤 게 있냐면 impacts of culture in learning 이라고 나왔습니다. 즉 다시 말해 학습에 있어서 문화적인 어떤 영향 이건 뭐 주제뿐만 아니라 제목문제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요양 문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learn in a different way 자 방점이 different 로 꾸며졌죠. 자 윗글의 어떤 개인적 경험에 따른다면 사람들은 학습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똑같이 비슷한 어떤 사고를 나름대로 그런 어떤 정보처리나 경험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학습은 다양한 방식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반면에 그들은 여기 쉐어 나오잖아요. 바로 기본적인 경험은 공유합니다. 경험은 기본적으로 공유하지만 학습은 다르다. 요약 1번 문제는요. 정말 창의적인 문제네요. 두 번째 요약을 보면 Personal Social Cultural Experience 그러니까 Affects가 동사죠. 사회문화적 경험의 개개인이 결국 뭐에게 영향을 끼치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Growth 성장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라는 게 요약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빈칸과 어휘문제 또 업법문제 아주 다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22번은 여러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스타일로 문제가 나올 것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신화정의 잔킴이었고요. 복습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23번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